엄마를 보면 환경적으로 내가 내 자식을 케어를 하지를 못하고 품질을 못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대.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모성애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을 남한테 줘야 되고 남 그늘에서 자라야 돼. 근데 이 아들 이름 보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얘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정신과 약 먹는 거 있지 않냐고. 근데 얘가 이게 상처가 상처라고 말하기는 그래. 못된 짓을 엄청 많이 당했대. 이렇게 나와 점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얘 어디 있는지 몰라. 이 여자. 안 보여. 연락은 돼요? 제가 끊었어요. 차단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야? 마지막으로? 저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 작년 8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못된 짓을 당했다는 점사가 나와. 못된 짓을 당했다고요? 응 아들이. 아들이요? 응 아들은 저랑 같이 있죠. 아니 아니. 죄송해요. 이 아들이. 네. 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학대 당했어요. 학대요? 아이가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발작 있잖아요. 완전 간질 숨 넘어가는 거 있어요. 119 두 번 부른 적이 있어요. 발작이 올 정도로 학대를 당했다고요? 원래 아이가 좀 아픈 아이여서 말을 일반 아이처럼 그렇게 잘 하지 못한 아이였는데 입을 닫아버리다가 아이가 저는 제가 케어를 하다가 초등학교 유령대까지 제가 케어를 하다가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맡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7년이에요. 중간에 3년 또 1년 쉬었다가 또 3년 했는데 거의 6, 7년 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학대 당한 건 어떻게 알았어? 얘가 굉장히 퇴행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알 수 없는 멍이 있는데 그게 보러 가면? 아니 보러 가면 같이 살았죠. 저는 이동 다니고 아 엄마랑 같이 살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애를 그냥 케어해 줬던 거예요. 치료센터 데리고 다니고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나가 있어야 되니까 일하느라고? 저녁 되면 또 밥 처리 주기 바쁘고 또 저녁 또 내일 나가야 되니까 청소하고 빨래하면 또 밥 자는다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얘의 온몸을 살필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무릎 같은 데 멍릴 때가 있고 근데 저는 얘가 부딪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안경 쓰고 다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확 뛰어나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콩 부딪히고 주로 이런 데여가지고 이런데 그러니까는 자기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실체적으로 확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가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 긴가민가 하는데 설마 때렸을 거라고 생각 앞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 출신이어가지고 굉장히 상냥한 듯이 이렇게 애교도 많고 다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깜빡 속았어요. 근데 그래도 아이가 계속 퇴행을 하는데 저는 제 손을 떠나 버리고 또 코로나 시국이었고 얘가 또 사춘기 겪는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설마 설마 했다가 얘가 정말 이렇게 누군가 가격하지 않으면 부딪힐 수 없는 멍을 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한테 한번 처음으로 연결해서 물어봤어요. 누가 때려니까 혼났으면 혼났어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차마 때렸다니까 물었잖아요. 물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해서 때렸다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걔 정말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애거든요. 때렸다고 얘기하니까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좋아 싫어 싫어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 싫어 하면 뒤에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런 장애가 있나 뒤에 말 따라 하거든요.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싫어 좋아 해도 또 앞에 말 또 싫어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선생님 바꿨죠. 어머 뭔 일이야. 그리고 마음에 그 다음에 끓어오르던 것도 되게 많았네. 그동안 애가 여러 가지 사건도 그러고 나서 얘기해 봤어? 해 봤어. 완전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자기가 증거 있냐고 하면서 막 CCTV 틀어놓으라고 중간에 CCTV 혹시나 싶어서 대발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일어났을 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성특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CCTV를 집에 설치할까 하다가 여태 안 설치했는데 몇 년 동안 안 설치했는데 또 설치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제가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설치할까 봐 자꾸 물어봐요. 설치할 거냐 설치할 거냐 그래서 안 하겠다고 안 하길 바라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꼭 자기가 떳떳하면 왜 설치한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애들 아빠가 나쁜 마음 먹을 사람 같으면 사각지대 아는데 사각지대 가사든지 아니면 밖에서도 늘 밖의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할 거니까 굳이 맡긴 사람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없겠느냐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CCTV 증거 되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호랑이 같이 막 달려두면서 뭐라고 전화를 해서 제가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어차피 그 선생님이 짤랄 뻔해 싶어서 제가 이분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나 정말 피를 턴신적으로 당신한테 아이 맡기는 거 후회한다. 당신 청폐받을 거다. 그래서 정말 내 속마음 같으면 당연히 저주하고 싶다고 하고 그 문자 딱 두 개 날리고서 당한 것보다 너무 신사적으로 대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 그러고 제가 전화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 꼭꼭 숨었어요. 숨었어요? 네. 전화번호를 바꾼 건지 몰라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찾으려고 해도 연락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애... 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사법기관은 아닌데 저처럼 처벌받... 저처럼 이렇게 학대받은 장애인들 이렇게 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대를 했냐 안 했냐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학대죄로 고소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학대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치료 지원이나 생활 지원이나 하여튼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제 앞에서도 제가 선생님 아이가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데 정말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나서 제가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애가 갑자기 자기 그동안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지만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 허리도 삐끗하고 여기 무릎 다쳤다고 하면서 나 일어날 때도 옆으로 이렇게 손짓고 일어나고 생쇼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울고불고 한 사람 앞에서 계속 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떨떨다면은 걔한테 가서 방에 있는 아이인데 누구야? 선생님 나 진짜 때렸어. 물어봤는데 애 방에 방문을 못 놓고 애 앞에 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 하시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머니가 그런데 저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정말 저를 때렸다고 생각하지 어머니의 의견을 묻고 싶다고 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난 내 아이 말을 믿는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나쁜 아이라고 하더라도 나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물어보는 건데 아이는 그렇다고 말을 했고 나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믿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50%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나는 이 애 못 본다고 자기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막 그러면서 나에게 물어봐 푸는 건 당장 도둑질한 놈이 나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나? 네.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랬죠. 그동안 정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막 대차게 말을 못해서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선생님 만약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아이가 뭔가 되게 불편하다는 느끼거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이를 케어 방법을 바꾸라고 했더니 나는 더 이상 못한다 하면서 어머니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가 전혀 온건한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심하게 제재하거나 억압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얘가 뛰면 안 되는 상황이면 야 뛰지마 뛰지마 부정적인 말 하는 것보다 두경아 너 가만히 있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 게 맞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야 될 방향으로 그래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예쁘게 앉아있자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잖아요. 유치원생활이 우리 아이들은 그때 그런 건 어머니밖에 못한다 그래서 순간 그럼 여태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생각을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시면 오늘 그냥 가시고 집에서 제가 한 말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돌려버렸어요. 하도 울고불고 막 그러니까 자기 신세한테만 계속 하고 내가 일을 그만하고 내 아들 불쌍해지니까 자기 신세한테만 계속 울면서 하니까 저도 짜증나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그냥 가시고 나서 그때가 마침 또 이제 휴일이 낀 때였거든요. 8월 달에 8월 10일 광복절 끼고 이런 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만 생각을 해보시고 말라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이 아빠랑 결정을 하고 그냥 바로 짜리는 거고 마지막 통고를 제가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 복도에서 전화를 했는데 사무실에 크게 못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 이 분이 이제 본석을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아주 싸납게 증거대라고 해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해서 평소 때 제가 알던 분 같았으면 절대로 저한테 전화를 못할 텐데 아니면 우리 안타까워하든지 그러면 우리 누구 어떻게 되냐면서 걔는 좀 어떠냐 하면서 걱정 그런 일도 없이 그거는 어머니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증거대라고 하면서 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이들 아이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진짜 동물 다루듯이 그렇게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고 그런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일하는 도전이니까 전화 끊으시려고 했는데 나도 일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하면서 청각대라고 CCTV 없는 거 아니어서 증거대라고 막 그러면서 잡아먹을 듯이 내가 정말 저 가슴을 땅을 치우고 했어요. 제가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고 내 아이를 이렇게 살 줄을 몰았구나 그래서 제가 내가 죄진 것 같지 그래서 온형탈모증 일어나고 저도 지금 전신발 치료를 하고 있어요. 화병이 나고 원래도 이런 아이 두거나 저도 가정이 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신랑이나 경제적인 거나 아까 얘기했잖아.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품질을 못했다고 제가 가정 노릇해야 되고 하여튼 모든 걸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제가 여태까지 버티온 거면 제가 굉장히 주변에서 다 실려갈 상황이었다고 근데요. 어머니 어머님네 집애나 아버님 남편네 집안에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보살님 같은 봐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또 무당이나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요. 신의 벌전이 내렸대요. 아이고야. 근데 그래서 아들 장남이에요? 장남이에요. 그쵸. 아이가 큰아이예요. 그니까 첫째잖아. 아들 그래서 얘가 다 두들겨 맞은 거야. 이 신의 벌전이 있어. 봉지에 끊겼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좀 빌고 살아야지. 근데 저도 이제 그리고 얘 정신과 약 먹이지 마. 먹어도 소용이 없어. 그냥 심리상담이나 네. 뭐 이런 거면 모를까 약을 먹이면서 애를 이렇게 안정을 시켜놓는 것 다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의미가 없나요? 네. 의미 없다고 나와요.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뭐 물어봤어요? 아니요. 학대받은 거 제가 얘기했죠. 그쵸. 그냥 아셨고. 키우지 못한 것도 나오고 한마디 제가 뭐 하나 떠본 건 없잖아요. 근데 약 먹어봤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시겠어?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정신적으로 아이가 좀 뭐 이렇게 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지병 몸관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얘 뭐 병 걸릴 것 같아. 걔가 늘 누워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져가지고요. 누워만 있고 움직이는 거 잘 안 하고 다른 지병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어떤 게 있으면 될까요? 선생님?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운동도 시키고 좀 몸관리도 좀 잘 살펴봐야 돼. 건강관리 건강관리 네. 맞아요. 그거는 꼭 시키셔야 되고 중요한 얘 형제가 어떻게 돼요?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 사주도 말씀드릴게요. 2014년 양념 2월 19일 아침 8시 50분 얘는 말지예요. 그러면 얘 지금 누가 개요예요? 아들 아들은 혼자 있어? 아빠가 지금 일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낮시간에는 아빠가 돌보고 저녁때는 제가 와가지고 밥 챙겨주고 하는데 제대로 케어관을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아빠가 가끔씩 산에 데리고 가거나 산책하거나 나들이하고 나들이도 맨날 맨날 하지도 않아요. 아이가 생활 패턴이 좀 불규칙해져가지고요. 나가시려면 안 나가고 주변만 있기도 하고 주로 많이 누워있어요. 아이가 운동량은 좀 그래서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몰살림이 잘 보셨어요. 밥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아이가 그래요. 이거 근데 어머니 신 벌전을 풀으라고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굿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신의 벌전이 애한테 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뚜둘껴 맞은 거고요. 그나마 멀쩡한 애라도 잘 되길 바라면 네? 네. 이거 꼭 풀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굿을 해야 되는 얘기죠? 집에 뭐 보살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오는 말인데 어? 시댁적으로 그래. 보살이 있어요. 시시 이모님이 아아. 그리고 이제 저 윗대 쪽에 버림한테 버림한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될 애가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걔 후천장애 맞아.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 사고 나서 걔 장애 그러니까요. 얘 이론에 원래 안이. 날땐 못 정했어요. 이론에 아니라니까요. 엄청 영리한 면이 많아요. 눈치도 빠르고 그런 와중에도 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이거 풀어. 이거 풀어놓고 나면 뭔가의 한실은 걱정은 좀 덜 것 같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물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또 뭐 누군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맞잖아요.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근데 뭔가 좋은 인연이나 좋은 상황이 생겨서 엄마가 한실은 좀 놀 것 같아.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전을 풀으라고 이거 공주 끊기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안 들어봤어? 공주 끊기고 다른 보살님한테 전화로 제가 들었었어요. 저도 답답하니까 그냥 공주만 끊겼대? 그냥 부르고만 봐라?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주고 부타라는 얘기는 제가 또 들었었어요. 보살님 말고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만 걔를 걔한테 말을 걸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꾸 말을 툭툭툭 걸고 그리고 엄마도 보살 같은 사람이야. 어디 가서 무슨 끼익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팔자가 요란해. 네.